이겨멘 로블럭스 얘들아 우리가 또 레인보우 친구들한테 잡아버린 것 같아 오 세상에 세상에나 세상에나 얘들아 이쪽으로 더 빨리 탈출하자 좋은 생각이야 하지만 오늘은 레인보우 친구들을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다는 사실 놀랍쥬? 이렇게 가까이 가면은 레인보우 친구를 변신할 수 있어 우와 진짜 무서워 초록이다 초록이 초록이는 눈이 안 보여가지고 이 손끝에 잡혀야 피했쥬? 못 잡았쥬? 안돼 자 어쨌든 한번 리아랑 미호가 주황이랑 파랑이가 되어서 나를 잡아보도록 해 나 먼저 숨을게 좋아 파랑이랑 주황이가 저를 잡으러 오나봐요 숨어야 해 잡으러 간다 주황이는 주황이는 정해진 루트로만 다녀 주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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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없네 지하이 없다! 지하이 없다! 우리 보면 신호를 주겠어? 어? 근처에 있나봐 리아야 나는 아닌 것 같아 니 근처가 아닐까? 맵이 좀 많이 넓어서 못 찬나 보네 아 놀래라! 아 놀랬다! 주황이가 여기 있었지 야 뭐야 정혜진 루트맨 다니니까 니가 발견했다 헐 파랑이도 어디든지 봐야겠는데 나 숨어있어야겠다 파랑이가 절대 못찾을게 말이야 파랑이 파랑 파랑파랑 어딨든 거야 파랑이는 절대 못찾을 듯 나는 극장 쪽에 있어 그런줄 알아 거짓말임 거짓말임 제비 도전 이게 진짜 빨라보여 요호 잡았다 헐 자 그리고 이번에는 뭐지 이거? 이건 걷는 거구나 벤트를 뭐야? 벤트를 한번 해 봐 이 거저께나? 뻔치 이거 화분도 맞추면 뻔치도 나눠 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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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어이heart 이거를 변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쟤들 한번 찾으러 가보자 좋아. 분명 뭔가 있을걸? 좋아. 뿅? 아니 그래서 아이템은 어떻게 생긴 걸까? 뻔찌. 뻔찌. 뭐야? 니네 저쪽 봐. 뻔찌. 오? 오? 왜왜왜왜왜? 처음 보는 공간은 아니네? 엔딩은? 여기 탈출구. 아 여기 거기네 탈출구. 어? 아 얘 몸속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배치 생겼어. 아 진짜? 응. 업적 달성했대. 진짜 배치 생겼네? 오 이렇게 찾는 거구나. 그럼 배치가 생겼으니까 저 좀비파랑이로도 변신 가능? 그런 듯? 봐봐야겠다. 이거잖아. 다른 것도 찾아봐야지. 오 진짜? 오 됐어? 오. 좀비파랑이. 오. 오. 그럼 옛내랑 똑같이 생긴 애를 찾아야되나? 그런가보네. 귀여워. 나 그린이 해야겠다. 거대한 그린으로 변신해볼까? 와 파랗게 뛰는 모습 귀엽네. 안 귀엽지? 자 찾아보자. 놀랬지. 야 초록이 짱이야. 오. 오 초록이 완전 멋있다. 다른 건 어디 있을까? 어? 나 하나 찾았다. 배치 또 얻었다. 뭐? 어디 어디? 그 컴퓨터실인가? 오. 여기 여기. 야 나 봐봐. 나 봐봐. 응? 놀랐지? 으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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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레인보우로 한번 변신해볼까? 이거 기대되는데? 레인보우가... 이건가? 오! 이야! 우와! 카멜레온 같은 걸? 자 얘들아! 이거 이 변신 맵 말고 다른 변신 맵도 있는데 그것도 구경하러 가자 그래 잠깐만 잠깐만 왜? 마지막으로 반칙 반칙 자 이번엔 어떤 걸로 변신해보지? 이거는 레인보우 친구들이 없었던 건데? 우랑가 이거는? 한번 나가서 좀 니 애 좀 괴롭혀볼까? 안녕 오 뭐야? 뭐야? 얘들아 잘 봐? 쭈욱 쭈욱 깜짝? 깜짝 뭐야 깜찍해! 깜찍하잖아? 으악 으악 아하하 별로 안 무서운데? 귀여운데? 쭈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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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다른 거 또 변신해 볼게 좋아 꾸래 console Merkel 안ствие schaut 오 바락이다 그런데 조금 다른데? 그치 자 보여줄게 쭈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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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욱... 쭉 와 뭐야 엥? 엥? 엉? 엉? 뭐야 뭐야? 띵띵띵거려 어때? 내 댄스 실력이 종종종 철효 타는건데 철효 이번에는 주황이 안녕 얘들아 난 주황이야 꼰발이 좀 엉켰지 이렇게 보니까 주황이도 꽤 귀여웠구나 주황이가 제일 귀엽지 내가 귀엽다고 아닌 것 같아 도망쳐 근데 레인보우 친구들에 없었던 애들도 있는 것 같은데 없었던 애들이 궁금하긴 한다 약간 패치될 예정인 건가? 이건 뭐지? 우와 얘는 도대체 뭘까? 레인보우 친구들에서 나오는 애가 맞을까? 종? 춤도 안 추래? 손가락만 움직이는데 얘는? 좀 무서운데? 니아야 도대체 뭘로 변신한 거야? 야 멋있음 이스팬 난 내 맘을 저걸하겠어 노랑 노랑이인 건가 노랑이? 스파게티 같은 것도 있는데? 이건 뭐지? 이거 뽑아! 허기허기인데 징그러워 얼굴이 두 개 내가 보여줘 이거는 좀 리아한테 보여주면서 무섭게 해주자 난 허기허기 징그러워 또건 쫌 ㅎ 너무 징그러운데?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그러면은 귀여운 파랑이로 마무리 하겠다 귀여운 파랑이로 변신해야지 자 어쨌든 오늘 직접 레인보우 친구들이 돼서 친구들을 돌려주었어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뇽